발제를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화당은 세 분의 지도자를 저는 받들어야 된다. 우리나라에. 결국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부국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세 분의 의록을 한마디씩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3년을 다시 한번 회고해보면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지금 얼마 전에 보은처장이라는 자가 축사를 하면서 계속 한 번도 저는 현 정권에 있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이승만 박사하고 김은우 이런 게 더하잖아요. 저도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래 하면 문재인 학사. 왜 이승만은 박사니까. 문재인은 제가 알기로 학사 아닙니까? 경희대. 따라서 이런 식으로 초대 대통령을 폄하하고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은 뭐냐.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걸 우리 공화당은 저는 상당히 깊이 고민해야 된다 봅니다. 지금 태극기, 부마이러기, 자유 우파가 상당히 사분호열, 아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한 명만 팬다. 그게 바로 문재인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변이제 변론할 때도 야 변이제에 제가 변론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게 너 문재인만 욕해라. 다른 자유 우파는 욕 좀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한 적도 많은데요. 저희는 주석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주석이 문재인 종국 자파 정권 아닙니까? 나머지는 대두름이 포용하고 태산은 한 줌의 흙도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태산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다는 어떤 물이든 포용을 받아들인 때문에 그렇게 넓고 깊은 거예요. 물론 저희가 자유 우파 중에도 포용해서는 안 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김무성이나 유성민이나 이런 탄핵 적들. 이런 사람들에게 독극물을 받아들이면 바다도 오염됩니다. 이런 포용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특히 김종인처럼 영혼이 없는 철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문재인 편에 붙었다 이리 왔다. 이런 사람들이 포용할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고 확고하게 자유 우파 가치 투철하면서 문재인에 대해서 제대로 투정하겠다면 가능함에게 우리가 통합하자. 뭉치자. 이게 바로 운함 이승만 초대 대통령.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옵니다. 이 말씀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의 을옥은 너무 많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을옥은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 말씀은 옛날에는 상당히 북한에 무장공비 들어올 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럼 이게 북한 정권이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똑같잖아요. 결국 미친 개는 뭐하듯이 완전히 광견처럼 정책을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녁에 몽둥이를 덜어댑니다. 옛날에 중국의 노신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조국이가 조국이가 자기 페이스북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 조국이가 노신 말을 하나 페이스북에 썼어요. 개가 물에 빠졌을 때는 절대 구해주면 안 된다. 구해주면 개가 물에 빠졌다 구해주면 나와서 주인을 문다. 그래서 미친 개는 죽도록 더 때려 패야 된다. 이게 조국이 한 말이에요. 노신의 말이. 지금 이게 현 정권이 미친 개의 광견처럼 날뛰고 있는데 지금 이게 위기 상황 아닙니까? 지지율이 풍락하고 터지고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조금의 동정이나 그걸 이렇게 구해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더 이게 죽도록 더 심하게 때려 패야 된다. 이거는 이게 자파들도 해온 거예요. 의리기 저희는 100배 1000배 더 갚아주게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친 개는 몽둥이 향이다. 이 말을 제가 현 정권에 공격을 해야 되니까. 태극기 버무르기 죽도록 더 때려 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책도 많고 어록도 많고 제가 많이 봤지만 오늘 가져온 박근혜 대통령의 의록은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겠다. 저런 게 너무 와닿아요. 지금 이게 상당히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파나 보수 쪽에 상당히 어려운. 어차피 좌파 광풍이 판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박근혜 대통령보다 힘들겠습니까. 그분이 대통령 측에서 말도 안 되게 역사상 최초로 51.6% 최초로 과반 대통령 그다음에 부녀 대통령 여성 대통령 이 온갖 명의에서 말도 안 되는 게 가짜 노수로 대통령에서 억울하게 쫓긴 하고 처음에는 징역도 30 몇 년 지금도 20 몇 년 아닙니까. 저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보다 힘들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항상 절망은 오히려 우리를 연단 단련시키기 때문에 이걸 참고 견뎌되고 그리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결국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희망이. 제가 조금 전에 노시인 이야기를 또 했지만 하나 더 제가 진짜 노시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노시인의 고향이라는 책의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 길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닿는다 보면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처음에 금국 산업화 민주화 잘 오다가 지금 이게 종북 자파 정권을 만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표로하고 있어요. 완전히 길이 없어요. 앞에 안 보여요. 이래도 저는 우리 공화당이든 자유파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길을 걸어가면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희망이에요. 저는 우리 공화당이 추측이 돼서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진 통일 간국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새로운 역사의 길을 개최하는 저는 선구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어록을 한마디씩 소개하면서 우리 공화당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